사장 들어오세요. 사장은 아무나 하나. 오늘 사장은요. 이현배 사장입니다. 사원 들어오세요. 만년 사원 속에 만년 사원. 저는 여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름 안 되면 기르기 없고. 예예. 자 우리 저 강창고 씨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아유. 존경스러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조회 조회. 아니 오늘 회장님이 막 뭐예요. 거짓 준비했다고 하신디. 처음 딱 물론 난 마음이 싹 누그리 좀 쓰나마는. 사실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예. 항상 나는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이. 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또 사장이 뭐예요. 지난번에 그. 아 쉰다리 시. 공부를 하양한 사람이니까 좋대. 쉰다리 속. 순빗소리. 나는 쉰다리. 아. 나. 나도. 아니 그 회장님 그 저 신종이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그게 별로였나 봐. 큰일을 안 해봤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쉬월에 가보니까. 오늘도 결과는. 예. 사원입니다. 지금 조회수가 꿀뚱꿀뚱. 그런 무슨 말이야. 그 얘기해 주려고 부른 거예요. 사원입니다. 자 다음 우리 저. 지난주까지 우리 현배 사장 도립했어요. 현배 사장. 이 자리 왜 이렇게 다 돌려놨을지. 신경이 larg이 진짜. 그 뮤직비디오, G.O.D의 길 내가 갖는 그 길에 대한 얘기를 뮤직비디오라고 사람들이 막 눌러보는다 현배 선생, 그리안장도 그리안자지인지 아닌지 나중에 끝을 봐야 돼 그리안지르니 이리안지르니 걷더라구 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의 감성, 갬성이라고 합니다, 갬성 갬성을 쥐어뜯는 G.O.D의 길 이번 주에도 축하합니다, 부장 아 한계단 내려가네요 아 한계단 내려가네요 이변이 발생했어요 다시 우리 부경보가 사장의 자리로 올라옵니다 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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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좀 집사이가eler 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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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람 감사합니다 휴대전히 시원한 거 안져야지 혹시 쉰나리 애플망고 아, 이거 조수리에만. 네.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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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니, 그나저나 그 부경보 사장이 두 표 차이로 앞섰어요. 두 표? 그 중간에 점검할 때는 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저 바닥에 강 낚시 오는 게 톡 올라섰더라고. 회장님 그 조회수는 보긴 보는 겁니까? 봅니다. 그 신다리 씨 보셨습니까? 예. 관합 없어. 뭘 물어봐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 과거에. 항상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전에 했던 거 그전에 살게 안 돼 발전이. 자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또 조수일리에 왔습니다. 아주 그 평화롭고 아늑한 마을이니까 그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또 홍보해야 될 것들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들 잘 찾아내셔서 선택하셔가지고 말은 무덥지만 시원한 웃음을 드리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활동을 기대합니다. 구호 준비. 이어별. 웃음은 직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이야. 출발. 웃음은 일입니다. 유기별. 세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인터뷰만을 해온 인터뷰의 달인 MC 부견모입니다. 아이고, 삼촌! 어디 가면 수가? 일부러? 아니에요, 우리 집 누가? 아, 여긴데 밭디 가면 거? 이디 만홍보래 만홍보래? 예 만홍, 올해 어땠게 잘 돼, 수가? 우리 나가는 잘 돼요 잘 돼요, 누미건? 누미건 버덋돼요 버덋돼신데 우리건 잘 되고 우린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 매일 밭디 갈 땐 이거 타면 타면? 이건 나, 자전거가 아니고 차 차 우리 할머니 모셩 댕기 전에 버치진 않으신가요? 막 버쳐도 감죽이게 차 운전 못도 어떤 걸 때가 잘 버칩니까? 동산 올라갈 때가 그래도 할머니 잘 모셩 댕기고 열심히 해 네 아빠 인마, 수고하세요 지금 몇 년째 농약을 치고 있습니까? 몇 년? 50년 50년째? 네 야, 이제 김에 이거 딱 보면 몇 깡 들어갈까? 50년이 뭐야? 아이고, 이거 80이니까 아이고, 나 얼굴이... 아, 이제 처음 변했잖아, 이제 모자로 가려져 보나 이거 이거 오늘 몇 깡째 꺼, 이거? 이거? 네 깡째 네 깡? 이제 앞으로 몇 깡 더 해야 될 거? 이제 10깡 아, 10깡? 이건 7깡이면 되는 거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삼촌이 잘 키워준 깨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를 제때제때 우리 삼촌이 주십니까? 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 예, 예 그럼 언제쯤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 한 달 안에 굉장히 염운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아, 여기 연못에 왔는데요 아, 정말 좋습니다 여기 여지껏 제주에서 느꼈던 그런 분위기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고즈넉 하면서 아, 여기서 딱 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영꽃, 갈대, 잠자리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이른 습지가 있는 건 몰랐네요 여기 너무 좋네요 아, 정말 근데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왜 맨날 혼자일까요? 오늘도 혼자인데 오늘은 제가 부장이니까 이용권 CG 이용권으로 오늘은 제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짠 어? 자기야, 다 이쁘지? 어, 근데 수염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어, 오늘 나 제모하는 거를 깜빡했지 뭐야 아, 부부는 닮는다더니 자기랑 나랑도 좀 이렇게 어? 비슷해진 것 같아 이제 좀 아, 근데 자기야 여기 너무 예쁘지? 어, 연꽃 봐봐, 연꽃 어머, 연꽃이 나랑 비슷하지 않아? 나처럼 이쁘지? 어, 연꽃이 진짜 자기처럼 이쁜 것 같아 어, 그럼 우리 이제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어, 그래, 그래 어머, 여기 굴이 있네 어, 여기가 돼지 살던 굴인가 봐 어, 그래서 여기에 돌로 이렇게 돼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와, 진짜 진짜 돼지 같다, 이거 어, 그러네 돼지네 돼지네 내가 돼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돼지가 왜 이렇게 좋아? 맛있잖아 어? 삼겹살도 맛있고 항정살도 맛있고 그러면 이따 저녁에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갈까? 진짜? 어? 와, 그럼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와, 좋다 어, 그러면 우리 또 이제 다른 데 구경하러 가자 아, 그래 자기야, 나 잡아봐라 어? 잡히면 누가? 어, 자기 왜 이렇게 못 뛰어? 아, 배고프잖아 아, 모르겠어 빨리 잡아, 일단 아, 자기야 나 이번에 무장되길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자기도 만나고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자 평생? 자기야 나 오늘밖에 자기 못 만나 나 CG야 안 돼 제발 가지마 나도 아쉽지 근데 어떻게 어, 맞다 자기 오늘 뭐 사람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아, 맞다 여기 소개해 주실 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그분 만나야지 그럼 아쉽지만 나는 이제 갈게 안녕 뿅 뿅 아, 이거 노인 회장님이시구나 네, 제가 노인 회장님이다 아니, 나 저 밖에서 들으신다 조수일리가 장수마을이나 뭐 그냥? 예,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저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지금 계실 거야? 지금 그대로 가입한 분만 해도 180명 된다 아, 180명 자랑만 씨? 네, 그런데 그 중에서 90살 넘은 분이 한 10명 넘습니다 아, 이거 그 자랑 네, 네 그럼 100살 넘은 사람도 계실 거야? 100살 넘은 사람이 두 사람이세요 아, 두 사람이요? 네, 두 사람이세요 그럼 그 제일 나이 그 저 위에 어르신이 몇 살 정도 됐어요? 105 105 네 노인 회장님 그냥 이 배 와삭와삭이 더운데 이거 저 어르신들은 이거 어떤 지렘수가? 이거 이거 쉰다리라고 해가지고 네, 쉰다리 그걸 만들어서 한 것 먹읍니다 아, 이거 노인 회장님 그럼 쉰다리 만드는 어르신이 그러면 여기 계실 거야? 예, 우리 노인당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쇼 아, 노인당에만 씨? 예, 예 아, 노인당에 가보면 그 어르신 예, 있습니다 그 저 만드는 어르신 성함이 어떤 데일 것과? 조병출이라고 있습니다 조병출 어르신이 나 초자근에 한번 가근에 한번 신다리고 만드는 거 배아질 건가 한번 가근에 한번 먹어보고 경험쿠다 예, 가보십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nå인 욕고갖으로 여기도 형 awful colon 소중 모교부가 만든 사람들 이번에는 커피의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oof pasa mom narciss 인터뷰 나누기 전에 오줌 모가 만든 사람들 이번에는 커피의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나누기 전에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집의 시그리처 메뉴인데 10가지 과일이 들어간 수제청입니다. 아 이거요? 그리고? 망고 라떼. 망고 라떼. 이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다 실제로 다 만들고 있거든요. 아 이거를요? 네. 이름은? 카페모카요. 혹시 본인이 직접 안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안 만들고 보조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딸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입니다. 하칠한 보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없는. 아르바이트 없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조수엘리까지. 저희 딸이 제주도 여행 와서 갑자기 저는 제주도에 살아야 되겠대요. 그러더니 뭐 몇 번 집행을 보러 다니더니 이 집을 보더니 이 집을 보더니 죽어도 이 집을 사야 되겠대요.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폐가였거든요. 안 된다고 갖고 말렸는데 죽어도 사야 된다고 해서 사서 이렇게. 그런데 이 폐가가 지금은 거의 국물처럼 카페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공사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세 명이 사귀를 했는데 남편하고 딸은 힘들다고 안 하고 남편하고 저 엄마 죽으라고. 아 일은 저지러 놓고 눈물 흔들 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라 저기는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고 저희 신랑하고 저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만족해하십니까? 사장님한테 되게 만족하죠.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있거든.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있거든. 따님하고 일을 같이 하시면 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그냥 가족끼리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조금 힘들죠. 살짝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저 그냥 저기 앞에 가면 학교가 있거든요. 네. 가암을 한 번 지르고 옵니다. 아 고암을 한 번 지르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가식적일지 모르겠지만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그냥 잘해보자 더. 조수일리에서 구경보가 만난 사람들. 이번에는 핸드메이드의 단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참 특이한 인형이시네요. 혹시 이것도 만드는 겁니까? 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건방진 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가지고. 저는 패셔니스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건방진 포즈에 시크한 표정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오심이 많은 그런 애들이에요. 양말로 만든 앱살. 저 양말? 이게 양말입니까?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집에 좀 냄새 나는 양말 몇 개 있는데 이거 갖다 드릴까요? 사용할게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한 물건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 이거 빗자루죠. 네.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아이고 게다가 감촉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쓸기가. 잘 쓸려요. 이거는 갈대로 만들어진 갈대. 갈대. 이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셔도 되시고 창틀이나 뭐 책상위 이런 거 쓰러실 때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건 갈대 가더라도 이거 하나 사갈수면 딱 좋겠다 이거는. 네 이따가. 사실 흔한데. 아 이게 수재미입니까? 수재미가 왜 이렇게 이쁘죠? 넘치는 아이디어와 전폭적인 지지로 물신양을 도와주고 있는 저희 사랑하는 엄마 언니 동생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십니까. 어르십니까. 어르신 여기 쭉 한번 둘러봤는데. 네. 이 연못이 어떤 연못인지 제가 몰라서. 네. 이 연못은 과거 2조 시대부터 여기 지대가 화산지대의 중간쯤에 속합니다. 거의 물이 안 나는 지대인데. 무말년이 가도 절대 여기는 말이지 않는 땅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나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저기 돌로 된 돼지가 딱 세 마리가 있더라고요. 왜 세 마리로 이렇게 이걸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많이 있었는데 차차 그 수가 줄어가지고. 그러면 집 나간 돼지를 돼지들 돌아오라고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이렇게 돌아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돼지들아 옛날 집 나갔지만 이제 다들 돌아와가지고 이 부락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대인 관계에 대해서 참 자랑스러운 일거리가 되도록 돌아 돌아. 돼지야 돌아오라. 그럼 어르신 여기 도꽃 말고 또 다른 연못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벽두에 먼저 이곳을 찾아주신 MBC 취재진 여러분에게 님과 더불어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어르신이 또 이렇게 제 질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이렇게 다 적어 오셔서 이걸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한번 해 보시죠. 다 할 거예요? 네 들고 가셔도 돼요. 다 해도 돼요? 네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아까 인사를 했는데. 네. 그거 다시 해도 돼요? 네. 벽두에 먼저 이곳을 찾아주신 MBC 취재진 여러분에게 님과 더불어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연못이 수십 군데나 되나 우선 네 군데를 축소 대별로 해가지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 네 군데요? 그렇죠. 이거 일 군데 했죠. 아 그러면 여기 한 군데 나머지 세 군데. 세 군데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용산달 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정 시대에 대정 7년의 당시 좌수 김 시권웅이 1500여 평이 부지를 희사하여 조수물촌과 저지촌 주인들이 공동 작업으로 연 것을 조성하여 이것이 바로 조수 낙천 청수 저지 분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다음 용산달 무시. 아 좀 아까 했습니까? 네. 대정 시대에. 네. 아 했는가? 네. 다음 네 번째. 이거 보세요. 제가요? 네. 이거 뭐라고 했잖아. 사. 사장밭 한문 한문 연못에 얽힌 이야기를 한문하면 한문 한문에 한문 한문 이곳 한문들은. 내가 읽어도 되죠? 네. 네. 다음 네 번째. 사장밭 봉천 음료 연못에 얽힌 이야기를 약술하면 시대 위상이 이조시대 이곳 주민들은 집안이 탄탄한 시대를 찾아 조성한 연못으로 수심이 깊고 방대하여 주민보전 유산으로서의 가치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와. 됐죠? 네. 오늘 TV에 출연하셨잖아요. 오늘 나오신 김에 어르신 좋아하시는 노래 한가락 있으시면 노래자랑처럼 한 곡 뽑으시죠. 좀 해도 돼? 그럼요. 다시 한 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이상입니다. 와. 어르신. 또 이렇게. 양 삼촌. 야. 이 동네 어르신들이 양 이 순다리 먹으니 양 장수하는 것과. 이렇게 순다리도 먹고 옛날은. 네. 이걸 밥 시그면 양 하루방들 양 먹어놔죠 이게. 우리 밥도 시험 시험 지커면 어디다 이거 누룩범을 했다가 그냥 환자발 먹으면 좋켜. 양 어머니 살아와서 그냥 내볼 것이 하나도 없어. 양 삼촌 이제랑 양 나신 뒤 이 순다리 맺는 걸 거르쳐줍어. 내가 양 이젠 양 사랑받는 남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 맞아. 걔 경혜근에. 각시 놀았거든. 뭐 그래. 형님. 형님. 더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거짓네 나 좋아. 형님. 아이고 좋아. 식은 밥에 물을 놔. 물을 놔. 물을 거면 얼마나 눕니까. 영 더 놔봐. 네 놔봐. 조금 더 놔. 조금 더 놔. 조금 더 놔. 이제 젖어. 이제 대수가 젖어. 이거 어디 밭 가는 거다. 후라향 저쩌나나냐. 아니요. 조금 더 젖어. 여자들 안인구나 이거. 아이고. 아니 그거 신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 이거 이거 갈지는 아니고. 얼마나 힘이 꽉게. 이거 이거. 그거 일 아니라 그건 게. 그냥 이거 이거 갈지는. 그날 막 휴중 해가라. 견디 막 잘라 큰 게. 양. 여자보다. 어른이 옷이나 잘랍니다. 여보. 여자보다 더 잘라 카라. 휘. 저서지게 영영. 저선왕. 응. 저선왕은.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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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족관 내, 으나. 그네. 여보. 너루. 너루. 그걸로 다가 닭 Brand territ. 그러나. tú. AK. wszusta하네. 얼른여. 고맙 morally. finitely yeah. 보라구네. 됐는데. 그러면. 그럼 이 누룩은. 장충이 만든거 아닐까. 아니 나 같은 건 간 세기 자 Latina. 이거누나, 똘더리랑 나더리랑 허질 못하게요. 아, 진짜? 어, 그냥 화닭 먹으래. 그거 화닭. 이거 천 원이라고 좀 딸게. 이 얘기야, 경쟁 회사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뭐? 저래 누르고. 그러면 아이만 놓으면 되는 거구나? 아직 꼭꼭꼭구멍 이렇게 들이셔. 이걸 거면 어느 만쯤 놓는 거니까? 아니, 헛구멍. 저거 다 넣어. 이걸 영해군에? 그만 그만. 그냥 들이셔기예요. 그냥 들이셔기예요. 영 들이셔기. 이 아이도 그자. 딱 오르냐고 하지 않냐고 그자. 지옥하지 이러냐고. 예, 선생님. 예, 선생님. 경우 형, 영어 입니다. 영어 저도. 이걸로 저자마 씨. 영어, 영어 그랬죠. 이제 경우 여그네. 경우 여그네. 경우 여그네. 저디가 이젠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맞기도 여름이 나다 먹는 거죠, 이게. 경우 여그네 저디 오븐강 더 커. 그 다음에 이거 낼라 처면 부그레게 보여. 여그네. 야, 삼촌 이거 신다니 거 하고 먹어보면 안 될 건가? 아유, 거세님들한테 못 먹죠 이게. 이거 사 먹을 거 난. 나 만들어 온 거 하고. 나 만들어. 만들라는 거 막 잘 된 거랑 하고 먹어봐. 아, 이거 신다니 거 된 거까? 응. 야, 이거 삼촌네 집에서 형님 만들어 온 거. 나한테 어휘 죽이게. 아이고. 이야. 맛 좋지? 이야. 아이고 나들. 그런 나들 먹은 돌비는 나도 하고 먹어볼게요.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리 뭐지? 건배요. 건배요. 건배. 자, 자. 아이고, 동두. 이건 남의 것들은 영두 아니면. 아이고, 야이. 이야. 아, 맛 좋다. 나 좀 조금 더 먹어볼라. 경, 맛 좋고. 난 메날린 먹으라. 아니, 한 사발 다 먹으신지. 이 돌 한 사발 먹어서. 한 사발 더 먹으면. 아이고, 나들 건강하고 거라. 이 나들. 아이고, 착한 놈. 어디 약은지 내려봐도 이거 두 사발 이거. 음식 먹은 거. 양, 이 척 좋은 걸. 이거. 엠비 최고랑 양. 이거 광고를 찍어. 그냥 광고를 내게. 거 잘 냅다. 그냥 잘냅니다. 광고를 찍어가기 마시고. 여름이니까 아이스 신나리. 여름엔. 조수 신나리. 여름엔. 조수시나리. 여름엔. 조수, 조수. 신나기 좋아. 조수, 조수 신나기 좋아. 이거 건백 먹으려는데 뚫어지만 먹음성에. 개발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감수나 복사. 목군 소감수나. 아이고 다들 떨들처럼. 아이고 나도 이거 옷 다. 우리 공통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이게 내신데. 저 뒤에 보면 막 어떤 공사하는 거다. 저거 뭐 하는 거고. 아 거기 공사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창조적인 마을 사업으로. 창조적인 마을. 폐교로를 이용해서. 시네마. 시네마을. 시네마을. 시네마. 영화. 아 영화. 난 처음에 또 이제 시네마을로 만들어. 또 거기 다음에 간에는. 한 두 교실 합쳐서.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인데. 세 개의 각국에 있는 거를. 그 전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걸 고저 그네. 뭘 만들어야 될 거리라. 그러면 아까 뭐. 여기 뭐. 내려오는 전설도 있잖아. 뭐 그런 게. 그건 무슨 전설이 꽝. 그거는 뭐. 우리 마을에 그. 부지사. 그 그. 예예예. 할아버지가 살았었는데. 네. 그 저녁 때 이렇게 딱 되면은. 꼬나 큰 아가씨가. 날 태워달라고. 이렇게 태워달라고. 이렇게. 막 오셨구나. 그러니까. 아 이건. 사람이 아니고. 저 여우다. 귀신이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집에 딱 하게 오니까. 야 마누라. 네. 개를 풀라. 개를 풀라. 개를 풀라. 개를 풀라 했거든. 개 새머리가 딱 풀어서 이제. 딱 떨어져서. 죽여 보니까. 꼬리가 일곱 개고. 꼬리가 일곱 개. 아. 꼬리가 일곱 개. 개를 잡았다는 전설이구나야. 전설이 지금. 아주. 묘 전설이 내려온다. 예예. 그럼 우리 이걸 한번 공통 미션으로 한번 해볼까 오늘은. 저거. 재미나게. 그럼 그거를 영화를 만들어볼까. 예고편이야. 영화까지는 못하고. 좋아 좋아 좋아. 해볼게 해볼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으르렁 짖는 느낌으로 이제. 얼굴 보여야 해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포즈로 잠깐 서줘 형님. 제일 인원이. 잘잘. acks. 네. 이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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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면 조수일리에 전해져오는 꼬리긴 구미호의 이야기, 여우와 개. 발밝은 어느 날 밤, 소녀로 변신한 구미호가 주인공을 지켜주는 세 마리 사냥개에 물려 죽었다는 조수일리 설촌 400년의 전설. 조수일리 학교 시네마 화제의 개봉 예정자, 여우와 개, 커밍 순. 잘 좋았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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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랑물로 공개해. 예, 예, 예. 조수일리 삼촌들, 노래의 대단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우도의 가해있어도 이리만 원한 사도록 해. 집이 심해있는 더우난 낮이 이리만 원한에 쉬었다 가면 좋구나. 이 삼촌네가 딱 규칙이, 성규마 씨. 뭐? 아침이 새벽이 간 파티가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집이 오는 데 맞습니다. 아, 더우니까. 저, 샤워하고, 행, 이제 이리 오는 거예요. 마칠 때. 아침에 파티는 몇 시에 가면? 볼 때. 한 6시에. 빠를 때는 5시, 약칠 땐 4시에. 올카니, 올카니. 이 아이가 조수일이고 난 막 아이가 막 총명해졌죠? 우리 차가. 동네한테 조수가. 하여튼. 지금부터 부경보 차가집 동네에서 함께. 노래. 노래하는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가물로 1번. 김길수 아버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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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splits by 끊어진 밤에. el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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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영울자랑 삼촌에 대해서 조사이니고 왔어요. 조사. 조사. 들풀축제, 노인대학 가유제, 사산류주케 가유제 등 각종 가유제에서 1위 석권. 뿐만 아니라 한경면에 있는 크고 작은 축제에서 초대가수로 오프닝 공연을 도맡아하는 3주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들게 하나서 춤도 잘 추고. 춤도? 그럼 한 번 여기서 가라고 한 번. 자 한 번. 짜자잔잔잔잔. 짜자잔잔잔. 짜자잔잔. 박수 한 번 주세요. 잘 쳐. 좋다. 역시 저 건강의 비결은 노래하고 춤추고 재미나게 사는거죠. 자식들이 지금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계란이 놀고 싶은데는 놀고 아프지만 말리는 그런거죠. 지금 손지도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 건강은 또 딴소녀는 공익대 미대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오십니다. 이제 놀래댄게도 될거라. 잘했어. 이제 자녀분들이 다 대여주시겠나두니까 이제 부재치미 다 지집가서 매일 용돈 못찾고 대구에서 큰떨도 오십만원도요. 도착착 보내고 무약해먹으세요. 앞으로 건강시켜줄게는 손지씬들만 딱 한마디. 대표로 우리 손지들 여덟명인데 모두 다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루어져 할아버지 잘 모셔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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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도 노래. 노래. 잘 냄새다. 소문에 들어보는 조수에서 태어나고 친정, 친정. 조수에 또 시댁도 조수 거기에 동창하고 결혼하고 첫사랑이네 그러면. 그렇군요. 그래도 또 친구다 보니까 또 서로 이해하는 것도 더 많고 그럴 수 있죠. 어려움이 없어요 서로가. 자녀분은? 자녀분은 아들 삼형제가 손주의 아들. 아들만 세요. 일곱 개입니다. 예? 아들이 셋인데 아들 손주만 일곱. 야네가 또 다 아들 만나. 쟤란 집이 어몽아방에 아들 손주 다행 여잔 호나. 호나. 그러면 며느리가 똘같이 생각됐구나. 그럼요. 그럼. 며느리들 씨는 호만 됐어. 고생해 며느리들. 아들 둘이 이제 누나 없이들 자라서 여자의 삶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는 이제 며느리들이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있을 거야. 애교가 없어서. 하지만 며느리들아 좀 잘 봐주고 사랑해 다오.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이 최고 사랑이 최고. 네. 우리 조수일리마을 분들과 함께 노래자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마다 또 멋지게 반주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MBC 학단 김용현 학단을 소개합니다. audio. 근데 입 쪽으로 사랑을 받은 수вар, 사랑을 받으러 가는 것 같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제록 나오지? 옷도. 옷 좀 갈래? 어디 가서 갈래? 어디 가서 갈래? 5일짜리 가네. 4 D용, 2 D용, R용 뭐하자. 4 D용, 5. 아 머리도 미용실에 갔다 오고 그 저 오늘 손진은 어디? 손진 오늘 와서 올까봐. 아 4살이라면 왕은 또 뺑뺑뺑하면 방해를 커버돼. 나중에 방송으로 보면 돼. 자녀분들은? 자녀분들 1년 3년이에요. 이게 엄청 착합니까? 착해요? 예를 들면 어떤 착해요? 어머니 아프진 않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우리 손주들. 아 전화하고 주말 되면 또 놀래요. 아유 그럼요. 아우 너 예뻐졌다. 우리 손녀보고 하면. 아 나는 볼래 예뻐요. 애가 그러거든요. 나갈 때 예뻐졌다고 한번 해봐. 어 예뻐졌다? 오 나 당연히 나 옛날부터 예뻐. 아 걔나 우리 할머니 닮아 손짓어도 자신감. 근데 우리 할머니가 되게 멋쟁이지. 신식 할머니인 게 저 방송으로 우리 사랑하는 손대 손녀들에게 한마디. 얘들아. 할머니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자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옷 다 이제 새로 상 입어 온 거야. 자 우리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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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래가 슈슈. 우리 형 수도만 거짓말이야. 노래가 서운할까? 고만히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올 만도 행계. 사연을 들어보나. 최근에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가셔서. 지금 한 달 전에 집이 태어난 것 같아. 박수 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로서. 한 마디. 오늘날 이렇게 살아와줘서. 내가 깊은 마음에.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 해서. 노래로는 아마. 우리 네 식구 앞으로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된. 여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조수리 1, 2.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괜찮으시냐. 나섬시냐. 항상 걱정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그. 덕분으로 저희 아방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엄마고 전부 아빠고.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네 식구. 네 식구. 정말 앞으로 멋진.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큰 어머니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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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밥 듣고 와. 밥 듣고 와. 이리 없어 이리 없어 이리 없어. 어디 막 노래 끝나면 막 도움 쨋. 저 무슨 저 학교 앞에서 보시고 흠도라고 말씀. 어린이 안전 도움이. 어린이 안전 도움이. 어린이 안전 도움이. 아동 지키미. 예. 나 오늘 한림초등학교 애들 온다 물어보 난. 여기 싸우고 커면 다 몰려주고. 이거 여기. 그것만. 예예. 그것만. 싸우면 할 적에는. 할 적에는.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그거 해결보단도. 우선. 야. 싸우지 말고 좀. 다정하게 지내라. 현적도 있습니다. 저번에 6학년 아이들. 돈 때문에 싸워. 얼마냐. 5만 원 일어난. 삼촌과 확건해. 5만 원 주커면. 싸우지 말라. 거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람이 될지 모르거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거 저 아동 지키미고요. 앞으로도 곧 20, 30년 더 해야 될까. 깔끔하게. 그럼 건강하게.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아버님께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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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당신이 던져고 사랑해줘야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노래교실에서 배운구나. 노래교실에서 뵙고 안 나오지 않았대 처음에. 무사. 선곡하기 힘들어구나. 아니요. 나 팝빵 일루당베니 올 새가 어디서 마시. 일루당베니 팝빵 오자 마시. 이분이 신창하러 갔었다 이게. 우리 어머니 방전 말 빨리. 오토바이 오토바이. 내가 물어봐. 내가 물어봐 빨리. 노래교실에서 배웠대가. 아이고 밥밥을 고쳐서 저기에. 없다. 신창의 홍번. 홍번간 배운 게 조약 좀 사랑해. 걔네들이 지금 언급으로는 잘해. 잘해. 아이고. 그러면 밥밥, 밥밥 노래교실도 못 끄고 저 밭. 밥밥이 그냥 나주 트렁크에 버 싸 마 마시. 아 나주 트렁크에. 아 나주 트렁크에. 네. 여기 막 버금되어. 어떤 게 뭐.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다 먹을 사정면 해삼식이 들어왔고. 그냥 저 일만 일만 해놓으면 질은 크지도 않으니까. 이제 이게. 너무 다 먹을. 우리도. 홍보 더. 또 다. 우리의 이름 없어 이거. 손 다 오그라져 이거. 이거 무슨 일 안 했지. 왜 집도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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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홍금 쉴 때도 됐을까. 나 애들도 싫어. 이제는 일 안 했지. 그래 나 쉬어 이제 홍금 쉬어. 오늘까지는 내년에. 수다. 수다. 이거 약속 안 지키면 그냥. 쉬물에 와. 쉬물에 와. 결국에 이제 재미나게 사업소 일 그만했냐. 예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형님 박수.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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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가수에 볼 생각 없습니까? 명함을 얘기해. 아니 아니 노래 잘 냅죠. 진짜로. 부녀회에서도 중7을 맡은 지금 열심히. 부녀회. 부녀회 무슨. 부회장님. 부회장님. 차기 회장님. 우리 지금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우리 부녀회 자랑 좀 해줘 자랑.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배려심. 서로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딱 한 말씀. 한 말씀. 삼촌들이라고 불러야. 삼촌들 오래오래 사시고. 내후년에도 내년도 계속 저희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족처럼 늘 화복한 조수일리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만세. 파이팅. 만세. 만세. 만세롭자. 거기에는 건강하자. 행복하자. 늘 웃으면서 살자. 사랑하자. 여기 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수일리. 우리 복 주제는 뭐예요? 복하영 받으라니. 복하영 받으라니. 흘시고. 철시군. 체주의 MBC 명품체주어 드라마 소감서를 즐겁게 부르는 방법. 귀꼬냥. 반짝없어. 가 돌아왔어. 이야. 개난 개난 삼촌들이 있잖아. 막 물어보는 거라. 뭐라고요? 그 조케는 어떤 종류 다양한 의상들이 이 시즌에서 뭔가. 어디서 본가 오면. 엄마가 준비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가 고생이 많다니. 네. 너 키우자는 엄마가 지금 뼈꼬리 다 뽀사 잡죠. 자 오늘도 재미있는 명품 드라마 한 번 강복하. 예스. 이 장면은 밥이 남수가 죽이 남수가 무사히는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야. 믿겨라. 이거 무사 감투 지절내면서. 이 마을을 위해 봉사를 했단 말이야 봉사를. 봉사했는구나. 마을일 전에 집안일이랑 봉사를 좀. 집안일 저번에 했죠. 나 우리 집에 뭐 되게 뭐 있어. 조반 먹은 파티가. 간식 먹은 파티가. 점심 먹은 파티가. 조반 먹은 파티가. 간식 먹은 파티가. 점심 먹은 파티가. 조반 먹은 파티가. 조반 먹은 파티가. 조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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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밥이요. 봐봐. 조반 먹은 파티가. 점심 먹은 파티가. 아침. 그렇지. 점심 전이니까 조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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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 조반. 그러면 조반을 활용해. 말을 맹갈아 보면. 아침. 제가 이렇게 살찌는 이유는. 학교 가기 전에 조반을 많이 먹어서입니다. 아이고. 조반을 활용 먹었구나. 네. 어몽이 그냥 어떤 살도 찌우고 의상도 찌우고. 진짜 고생이 많다. 네.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딱 해보라. 엄마 저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탱탱하구나 탱탱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우리 두 번째도 못 가.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예장님한테 딱 조르르 하신데. 이시란이 또 사람들 불러먹었구나. 아 바쁘더라도. 거의 다 거를만. 이시란이. 거를만 이시란이. 거를만 이시란이. 이러들 알자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떤 우리 송 후보님은. 이치룩 인측 인측 와집대가. 이치룩 인측 인측 와집대가. 이치룩 인측 인측 와집대가. 인측 인측 와집대가. 이러면서. 인측 인측.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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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측 인가요? 그러니까. 일찍 일찍. 일찍 일찍. 일찍 일찍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 분이 일찍 왔어? 제일 늦게 왔지. 아이고 일찍 일찍 또 왔다.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느낌 정확해. 반어법을 쓴 거지. 늦게 왔는데. 아이고 일찍 일찍 또 왔네. 이런 거지. 아하. 아 잘냅시다 잘냅시다. 네. 그러면 인측 인측을 이용하기 위해. 인측 인측 값이다. 아 인측 인측. 일찍 일찍 학교 갔구나. 학교에서 딱지 치기를 하겠다 보네. 하하하하. 그러나 학교에서 딱지 치기 여자는. 인측 인측이 남구나. 네. 아 잘냅시다 잘냅시다. 자 그러면 인측 인측은. 우리가 전에 배운. 비슷한 말이 있어. 제기 제기. 제기 제기. 혼자 혼자. 혼자 혼자. 인측 인측. 인측 인측. 다 비슷한 말인 거지. 음. 쏙쏙. 쏙쏙. 뽁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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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뽁. 뽁뽁. 뽁뽁뽁. 이분에. 기장기로 뽑을까. 롱롱뽁. 롱롱놈에. 우리 조캐 경부 뽑지게. 아이고. 괸당들만 직장 서면 눈이 벌건해구네. 그 괸당들만 뽑아그네. 다 해먹지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괸당. 안 될 사람들? 힌트. 저기 있는 삼촌이. 그 누게 뽑아게. 우리 조캐. 우리 조카 뽑아주라고. 우리 조카. 친척? 친척! 정답! 친척을 제주에서는 권땅이라고 하는 거라 그건 좋게 우리 경보 좋게 뽑아 사주게 하니까 아이고 권땅들만 다 뽑지 않았구나 그럼 된 거지 너라면 일 잘하는 사람을 이장으로 뽑을래 너 친척을 뽑을래? 저는 일 잘하는 사람 오! 역시 소신이 있구나 거기도 권땅이 형 나오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저게 지금 그런 상황 제주어 박사님 우리 복쟁이께서는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주 잘 배워갑니다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까? 저도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흘시고! 잘 쉬고! 여러분은 체주 MBC 명품 체주어 드라마 소감사를 즐겁게 보는 방법 귀꼬냥! 맞자갑사! 늘 만났다! 반갑다! 행복하다!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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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finally free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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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change our lives